메시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메시요? 네 이게 뭐예요? 0506 전술이기 때문에 바셀 3톱이 3톱 역할이 호나우진유 메시거든요 메시요? 네 메시로 들어가지고 메시로 들어가지고 아 아 이제 네트동 님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부퍼님 이해가 많이 늦으시네요 아유 제가 아는 그 넷이가 그 넷인 줄 알겠는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어 그 넷이 아닙니다 아이고 여빈님 일부러 여빈슨 넷독은 아 근데 님들 저 큰일 났어요 저 지금 화장실 화장실 이슈 터지기 일본제인데 어떡함? 큰 거에 작은 거요 둘 다요 일단 참고해봄 만약에 아 이 버벅 끝나고 한 판 쉬어야겠다 일단 한 판은 할 수 있어요? 그럼 몇 판째예요? 인제 두 판째 지금 하면 두 판째 네 어 강대는 4-4-2 네요 매칭 아직도 안 됐네 강실이 것도 안 됐네 강실이 것도 안 됐네 아 근데 가비하고 페드리는 진짜 잘하긴 한다 걔가 누구죠? 바르셀로나 그 어린데 국대 걔는 페드리 페드리고 잘생긴 해요 가비 아 가비 페드리도 근데 나름 생기지 않았나? 누르신 리비님은 이제 그 수미 수비적으로 해주시고 연결 패스 연결해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유빈님 전판에 왼풀백 한 개 없어? 근데 물어볼 게 없네 제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앞으로 쭉 뛰세요 앞으로 와가지고 제 자리 있는 쪽에 높게 서 계시면 되고 올해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자필런지 튕길 것 같은데 우리 뒷팀이랑 하죠? 네 뒷팀이 뒷팀 버피 데에스타 펠레 그릴 만두 포고바 명박 다이어 캠벨 살라 저쪽 좀 무서움 괜찮아 우리가 다 자랑 아니 뭐 버피님 이런 분들 윙어 아님 괜찮아요 윙어 펠레님 포고바님이요 제가 무서움 버피님 네스타 투토 네스타님 투토 브릴리 리치 만두님 중미 시모스님이랑 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한 명 한 명 그 윙어 쪽 막는 게 제가 무섭네요 저 팀 멤버면 다 됐나? 바비 아니 햄버거 먹고 있었는데 어? 저도 햄버거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햄버거 햄버거 아님 그냥 편의점 햄버거예요 화이팅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저희 패스 집중 넵 여기 제가 알기로는 서서 수비하거든요 아마 미드 들어가면 바로 네 보이는 곳 바로바로 주셔야 돼 리턴도 많이 이용하고 웬만해서는 그냥 과감한 패스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이드 이용을 잘 해야 돼 버니 화이팅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패스 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에서는 드리블도 못해 쭛도 못해 패스 밖에 못해 화이팅 화이팅 자 수비는 4-3-3입니다 배어 마이님 수비할 때 그 저희 진영에서 안 내려오셔도 돼요? 공격 대기입니다 어? 이러면 안 돼요 라인 라인 몇 개 줬지? 차이 공간 너무 넓었어요 바로도 그냥 침투하는 거 다 놓치고 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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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방금 보라색 님 봤는데 제가 LST 잘못함 죄송해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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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 나이스 수빈 수빈 좁히면서 극 내릴게요 나이스 수빈 멘트 좁히 좁힛 좁힛 해완 두부 athletics 음 두부 탈 Azp 하 하나 숙중 파울 아니에요 끝까지 나이스 컷 동료이요 굿 나이스 나이스 아까비 아까비 방금 좋았어요 아까비 오 오 놀래라 네이투동님 수비 가담할 필요 없어요? 앞에서 대기해주세요 수비는 수비한테 맡기고 저희는 공격해야 됩니다 굿 근데? 아가비 살짝 빨랐다 파 어 키 너무 크다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풀백 나이스 굿 밑에 비어요 나이스 천천히 다시 내려오죠 정비 굿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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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꺼? 오 깜짝이야 기포분들이 있는데 밑에 대기 나이스 마무리 가능 아 까비 경합 경합 뒤에 싸대로 났어요 나이스 터치 까비 아 까비 나이스 끝까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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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잠시만요 누가 조총 좀요 다시 빠빈 나이스 마무리 까비 나이스 슈 나이스 살리고 나이스 끌고 오세요 아 링크가 왜 저러지 좁히면서 어 티어 나가면 안 돼요 저 커버점요 방금 거는 잘 근데 나갔어요 한번 나가줬어야 돼 오케이 나이스 굿 사이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샘팩이 커버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씩 슈트 딱 봐주시면 딱 좋아요 방금 슈트 들어가는 것도 좋았기 때문에 슈로 들어갔으면 골이거든요 15세님 말씀하세요 그니까 자기가 수비할 게 있는데 그걸 두고 나가는 게 문제되는 거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슬쩍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줘도 됐음 오케이 오케이 좁히면서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죄송해요 링크 링크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잡히지 계속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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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거 슬쩍 했다 샤지 열었어요 다음 시간에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아 까비 죽었는데 짠 아 까비 까비 아 저 왜 이렇게 잘 뚫리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몬스님 2대1 막는 법 2대1은 그냥 더 위험한 쪽 막으세요 보통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위험하니까 안쪽 막아야죠 에스터님 키 커서 네스터님 키 큰 사람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꺼네 사실 상대 키 큰 사람 3명 있으면 가장 확실한게 니어 한 명 파 한 명 믿을 키퍼임 한 명 키퍼 맡겨야 되고 어쩔 수 없어 에이 키퍼가 쳐주겠지 하고 맡겨야 되면 어쩔 수 없어 이 패스 웬만하면 수루 말고 다 S 패스로 해야 돼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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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빈님 드릴께요 네 중앙 어? 빠르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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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수비 나이스 빠비 마이님이랑 네이트동님이랑만 다시 바꿀게 나이스 어울 최raph 어 어 로이스님 튕기신거죠? 바비님 네네 슈비 궁금하시겠죠 그 상황 네 영상 찍어서 까치님한테 가세요 포그마님이나 아 맞다 영상